네, 이번에 풀어문제는 2024학년도 9월 모평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방정식 로그2의 x-1은 로그4의 13 더하기 2x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 문제입니다. 즉, 로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. 일단은 로그 방정식을 푼다.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진수 조건을 고려하셔야 돼요. 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겠죠. 그럼 얘가 0보다 크다,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겠죠.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가 되겠죠. 됐죠?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밑을 맞춰줘서 로그 방정식을 했고요. 로그 방정식의 밑을 맞춰준 요령은 이 4, 큰 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 4로 맞추려고 여기 제곱이 필요하고요. 이 제곱을 없애려면 이 진수에서도 제곱을 하게 되면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사라지니까 제곱제곱해야지만 원래 식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요? 4가 되면서 이걸 다시 써보면 여기가 로그 4에 x-1의 제곱은 로그 4에 13 더하기 2x가 되겠고요. 우리가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죠?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서 진수끼리 같다. x제곱-2x 플러스 1은 여기가 13 더하기 2x가 될 거고요.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다. 인수분해 당연히 되겠고요. 이렇게 돼서 x는 얼마다? 6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당연히 아까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. 6만 되겠죠.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? 6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